참 귀한 분 인터뷰가 조선일보에 실렸네요. 조선일보가 요즘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일보가 중심을 처음에 잡아줬으면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지는 않았을 텐데 의사 집단은 그냥 머페드십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권준혁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클리블랜드 병원 교수네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쉐브란스 의대의 이름들 많은 돈을 쾌척했던 그런 사업가 자선가의 쉐브란스가 아마 클리블랜드에 거주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맞을 겁니다. 클리블랜드 이분이 또 이 의과대학에서 돈을 많이 지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하우스도 지원하고 삼성병원에 오래 계셨네요. 2017년까지 계셨고 간이식 수술을 하시는 분이 권준혁 교수입니다. 지금 이제 54살이니까 한 50세 전후해서 한 48살 정도 한국을 떠났는데 삼성병원에 계셨으니까 굉장히 베테랑 이제 이 권준혁 씨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이제 외교관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영어가 굉장히 능숙한 장점이 있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전공이나 이런 분들도 언어가 능숙하게 되면 떠나고 싶은 사람이 참 많을 겁니다. 떠나고 싶은 분이 많을 건데 언어장병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하니까 영어가 자유를 주는 거죠. 영어가 능숙하게 되면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 다 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굉장히 귀한 한국 미국을 다 경험해 보시니까 질 좋고 싼 한국 의료가 이번 사태로 무너질까 걱정입니다. 26일자 보도니까 최근 보도입니다. 권준혁 간이식 전문가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실력가가 있네요. 여러분 편견 없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국 의료계하고 미국 의료계를 양쪽을 잘 아시는 그런 임상을 직접 담당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이야기가 하단에 보니까 말도 하던 이야기 하시는 분이 많은데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양쪽을 다 경험해 보신 이야기를 주의깊게 한번 들어봅니다. 한국처럼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이렇게 싸게 자주 이용할 수 있는 나라는 전세계 한국밖에 없습니다. 권준혁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복관경 간수술과 교수의 인터뷰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의료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 의료를 지탱하는 데 낮은 숙가와 전공의들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의료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번에 많은 대중들이 돌팔매를 던지는 거 보면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실망스러운 것이 어떻게 저렇게 고마움을 모를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한국과 미국을 다 담당하신 분 이야기인 겁니다. 세계적 수준의 한국 의료가 이번 의정 갈등 사태로 붕괴될 것 같아서 너무 걱정입니다. 이분이 근무하시는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하버드, 잔스, 핫킨스, 메이오 클리닉과 함께 미국의 4대 병원으로 꼽히고 2018년부터 이곳에 이래 그 이전에 삼성서울병원에서 가졌던 인터뷰 내용들이 제법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이식 분야에 아주 전문가한 모양입니다. 미국에서 딱 한 달만 살아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어마어마한 의료 혜택을 늘린다는 것을 실감할 것입니다. 미국인은 한국보다 보험료를 많이 내지만 혜택 범위는 한국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미국에서 사보험인 가족 의료 배우면 한 달에 약 160만 원, 한국의 11배 가량 정도를 냅니다. 한국은 직장 가입자 한 명이 월 평균 14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물론 미국과 한국 사이의 여러분들 그런 경제력 격차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야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료 접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 비용, 의료비 지출 면에서는 한국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왜 제가 이런 권준혁 교수 같은 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드려야 되는가 하니까 임상을 직접 한국의 삼성병원하고 미국의 병원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그렇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간 이식 비용만 보면 미국은 60만 달러, 8억 3천만 원 이상으로 한국보다 훨씬 비싸지만 1년 이후의 생존줄은 한국이 95%로 미국보다 높은 편입니다. 한국의 간 이식 비용은 본인 부담금과 수가까지 합쳐서 5천만 원 이하입니다. 미국의 16분의 1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간 이식 분야를 직접 하고 계시는 권준혁 교수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저렴한 배경에는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이 희생과 헌신의 의료계 뿐만 아니고 전공의들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희생과 헌신을 해왔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짐승은 고마움을 모르지만 인간은 고마움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더 개인적인 체험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고 하니까 미국에서도 생활해보시고 한국에서 생활해보신 지인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암 수술을 받고 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재발하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가시는 분을 많이 경험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생활을 해보게 되면 그런 분들이 한국처럼 많지 않은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 수술을 이렇게 통계치 빼고 그분들이 아는 지인들 가운데 이런저런 유행의 여러분들 암 수술을 받고도 치유가 돼가 오래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미국에 살아보니까 미국에는 지인들 가운데 암 치유를 받은 다음에 회복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오래 사는 사람들이 물론 본인이 접하는 그런 표본이 제한될 수 있겠지만 경험적으로 한국보다 적은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시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국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죠. 권준혁 교수는 숫가를 높여도 병원에 주는 돈이지 의사에게 가는 돈이 아닙니다. 필수의 의사들의 숫가 인상 요구는 월급을 더 달라는 게 아니고 인력, 장비 걱정 없이 사람 살린 일에 열중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의료계가 만나서 이번 사태를 풀어야 됩니다. 회의록 공개 등 투명한 회비를 거쳐 결론을 내야 국민도 수긍할 것입니다. 회의록 자체가 없으니까 시작 자체가 거짓말입니까 시작 자체가 사기니까 시작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었습니까 시작 자체가 거짓, 정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고인 겁니다. 시작 자체가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군도 여러분들 어렵고 계속 버티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태가 터졌을 때 조선일보는 네트워크 있고 하니까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여러분들 명문대학병원에 어떤 분들이 계신지를 잘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허심탄회하게 정직한 인터뷰를 실어줬으면 국민들이 중심을 좀 잡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여러분 조선일보가 개를 펴듯이 뭡니까 의료계를 그냥 공격을 하고 우중히 여러분들 다 조선일보를 따라갔으면 뭡니까 의사를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화혁명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뭐 실망 안 했습니다 왜 선거하는 거 보고 실망할 필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망 안 합니다 왜 본래 그런 사람이니까 선거 처리한 걸 보고 그냥 뭐 그냥 그냥 그런 사람인 겁니다 실망할 필요는 없는데 나라가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소수 집단인 의료계를 여러분들 박해하는 걸 보고 이야 이건 정말 참 뭐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 어떻게 이렇게 잘 그냥 선전을 당하고 선동을 당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 풀어야 되고 회의록 공개 등 투명한 협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야 국민도 수긍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짐이 결정했으니까 끝까지 간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좌파 대신에 우파 이름들 대통령을 뽑은 것은 옳은 일을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올바른 일을 자 여러분 이 권준혁 교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은 전문가 인재를 존중하고 대우해 줍니다 미국에서 간 이식 의사를 이식 외과 의사 트랜스플랜트 서전이라고 소개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외과 의사보다도 한 단계 더 높여주면서 엄지를 짙게 세우거나 당신의 헌신에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는 전문가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주말에 이 조선일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용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번에 의료사태도 의료사태지만 대한민국의 권력 관료들이 대한민국의 최고지성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너무나 야만스럽게 보여준 겁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문화혁명보다 훨씬 좀 덜하겠지만 한국판 여러분들 거의 문화혁명처럼 저한테는 보였습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선진화되어 간다는 것은 아무리 여러분들 밀어붙이고 싶은 정책이라도 과학적 근거 전문가의 소견 합법적 절차 이걸 거쳐서 점진적으로 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권준혁 교수의 이야기가 이게 선진국하고 선진국처럼 보이는 나라의 차이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쪽 사람들이 수십 년간 해온 사람들이 왜 미국으로 갔습니까 권준혁 박사 권준혁 교수가 어제 여러분들 현대아산병원의 흉부외과 부교수님이 떠나면서 남긴 것처럼 전공의 한 분이 한국인 만 명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삼성서울병원 같은 데 계시게 되면 수만 명이 생명을 살리겠죠 본인은 몸을 갈아야 되겠지만 본인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몸을 갈아 넣은 거지 않습니까 인재와 전문가를 훨씬 더 존중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 외과 전문의 자격증이 없습니다 미국은 어느 분야든 특별한 기술을 갖춘 사람은 이런 것들을 다 건너뛰고 뽑아서 지원합니다 최고의 여러분들 인재를 그냥 미국이 스카웃한 거죠 한국에서 적자 내는 과라고 눈총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원도 잘 안 됩니다 여기 오니까 병원에 제일 먼저 복관경 간이식 수술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장비와 인력이 필요하다 했더니 10억 원이 넘게 되는데도 단숨에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가장 달라진 점이 뭡니까 저녁이 있는 삶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아내가 달력에 내가 밤 9시 전에 들어오면 파란색 동그라미 이후에 들어오면 초록색 아예 안 들어오면 빨간색 동그라미를 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달력을 보니까 30개 중 20개가 빨간색 동그라미 아이들은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오후 다시 퇴근해 같이 퍼즐을 맞추고 자전거도 함께 타니까 아파품에도 안기고 농담도 잘합니다 아마 필수 의료의과에 외과 시술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사람이 이럴 겁니다 그분들이 이번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윤 대통령께서는 재임 중에 엄청난 실수를 하신 겁니다 아주 거칠게 여러분들 전문가를 다룬 겁니다 그리고 그 휴충이 오래오래 갈 겁니다 그 젊은 분들 이럴들 마음에 남은 상처라는 것은 쉽게 치유되기야 힘들 것이고 의과대학 교수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윤 대통령은 정말 엄청난 폐해를 끼친 겁니다 나는 국가의 지도자가 그렇게 나라 이럴들 충격파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참 놀라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참 동갑내기로 저렇게 생각디 다르게 인생들 살아왔구나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회군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수습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겠다면 그러면 윤 대통령 안께도 피해가 많을 겁니다 한국에서 의사 3명이 간 이식 수술을 매년 130건 합니다 여기서 의사 8명이 매년 150건 합니다 한국의 숫가가 낮아 의사를 더 뽑을 수 없었고 비싼 장비를 쓸 수가 없어서 밤샘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하고 한국이 국력이 차이가 있으니까 절대적인 비교는 불가능하겠지만 이렇게 대한민국의 의과대학 교수들하고 전문의들하고 전공의들이 몸을 갈아 넣어서 여러분들 이 의료제도를 유지해 온 겁니다 많은 돈은 지원할 수 없지만 이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정도가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다 여러분들 그냥 다 짓밟아가지고 여러분들 다 없애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장비를 사용했습니까 간 이식은 뇌사 기정자가 나오면 바로 응급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 병원 대부분은 이 간에 피를 넣는 펌프를 사용합니다 그럼 간 상태가 유지가 돼서 다음 날 아침에 수술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펌프를 한 번 사용하는 비용이 2천만 원에 4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숫가의 인상이 핵심입니까 숫가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한국의 필수의로는 붕괴됩니다 숫가를 10배 정도 파격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보건복지부 간부에게 이야기했더니 의사에게 돈을 더 달라는 요구입니까 악의적인 불행입니다 숫가를 10배 올려도 그건 정부가 병원에 주는 돈입니다 의사 월급이 1억에 10억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필수과 의사들은 돈을 벌려고 대형병원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못 버는가는 눈치를 받지 않고 의사 간호사를 더 뽑아서 환자 살리는 일에 열중하고 싶은 겁니다 이분은 사측인 이익에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클리블랜드 의대 교수부는 권준혁 박사는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령 한국의 정상분만 숫가는 100만 원 정도인데 미국은 최소 2천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분만에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의사도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지만 분만을 할수록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도 꾸역꾸역 분만하는 의사가 비양심적인가 아니면 이런 필수 의사들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게 비양심적인 겁니까 누가 필수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을 가고 감기 기운만 있어도 병원 가는 것을 통제해야 됩니다 과잉 진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거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자가 부담 높이면 그냥 줄어듭니다 자가 부담 높이면 그러니까 자가 부담하고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부담하는 건강보험 사이에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게 필요한 거죠 자가 부담이 낮아지면 과잉 진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 쇼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보재정에서 감기 진로비로 나가는 돈이 한 해 2조 원 정도가 됩니다 미국 의료소송은 미필적 고의 결과를 예상하고도 방치가 있는지 보고 그것이 불분명하면 재개하지 않는 편이고 이번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투명성이 핵심입니다 정부와 의사가 만나 협의하되 공개적으로 하거나 회의록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공의들도 납득을 합니다 한국은 저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의대 정원처럼 밀실에서 불투명하게 결정에 밀어붙이면 파국이 오는 겁니다 전부가 다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사안인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인 겁니다 무식하게 용서가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사실 이 중퇴하자는 여러분들 국가의 일을 이렇게 밀어붙인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함께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방송을 계속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권준혁 미국 클리블랜드 아마 클리블랜드 의대의 세브란스가 가장 돈을 많이 지불해 한번 다음에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빛도 없이 어둠도 없이 이렇게 책을 쓰면서 그때 추적한 바로는 연대 의대의 돈을 많이 지원했던 그 세브란스가 클리블랜드에 살았던 것 같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쨌든 참 아주 좋은 그러니까 오늘 이걸 보고 처음에 정부편만 들다가 조선일보가 이제 의로게 편드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번에 조선일보 진짜 잘못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정말 지금 이런 의견들 권준혁 교수의 이야기에 대해서 참 많이 망가뜨린 겁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상황을 좀 수습을 하셔가지고 윤 대통령께서 문제를 조선일보가 그렇게 의사들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를 치드니까 이제 바른 소리하는 분들을 지지하고 있네요 이미 늦었습니다 단추를 하나 잘못 끼면 빨리 풀어야 됩니다 끝까지 끼고 나가면 바보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윤 정부가 그런 꼴입니다 이 좋은 체제를 필수 의로 분야에 대한 부분만 핀셋처럼 여러분들 적용해가지고 해결했으면은 이 좋은 체제 이 좋은 체제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여러분들 그냥 망치로 그냥 깨듯이 그냥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참 그 부분들을 아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픕니까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권준혁 교수님 말씀처럼 한국이 저력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은 지금까지 문제 해결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관료들도 이런 경쟁력이 있었고 정치 지도들도 상당히 경쟁력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뭐 제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을 못하지 않습니까 연금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권준혁 교수 같으신 분은 미국 클리블랜드 여러분들 본인이 워낙 출중하게 뛰어난 그런 간이식 수술도 갖고 계시지만 이 권준혁 교수가 받은 큰 축복이 아버지가 이런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영어나 이렇게 외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어라는 것이 그냥 자유다 이제 자유 지금 아무리 통역기가 나오고 하더라도 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영어의 힘을 본인이 여러분들 유산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을 인정해 주는 장소에 가서 기량을 마음껏 여러분들 발휘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영어 하나 여러분들 제대로 만들어서 제공을 못하는 겁니다 한국에 많은 여러분들 엔지니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퇴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퇴역을 하면 그분들이 전 세계를 통해가 여러분들 본인의 기량이나 경험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 그게 영어 장벽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내수용 인재에 다 그치지 않습니까 그게 나라가 여러분들 물건을 만들어서 다 바깥에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치다가 영어 하나 제대로 여러분들 훈련시켜서 내보낼 수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그게 이번에 극명하게 나누지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이 차이가 아마 전공의들이 어느 장벽이 없고 좀 뛰어난 사람들 같으면 벌써 뭡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날라갔을 겁니다 영어는 자유입니다 자유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는 아주 강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것을 언어가 자유로우게 되면 정치체제로부터 이릅니다 정치체제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미국이란 나라를 보면 참 건국한 건국 선조들이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었다 왜냐 인간이란 것은 다 50부 100부가 돼가지고 권력이란 완장을 차게 되면 힘을 휘두른다 이야기죠 그래서 본인들이 유럽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라를 지금 50기로 쪼개가지고 주를 만들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죠 그냥 주정부가 억압을 하게 되면 나라를 옮기고 다른 주로 가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오래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연방정부의 대통령이 뭡니까 그냥 개판을 치더라도 주정부가 견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멀쩡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뭡니까 그냥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맹령 긴급 맹령 현장 유지 맹령 사표 수리 맹령 금지 맹령 국민들이 그냥 추리를 틀지 않으면 젊은 전공이들을 언어가 자유로우면 새로 시작할 수가 있죠 그런 젊은이들이 근데 앞으로 얼마나 또 추리를 틀겠습니까 이제 선거까지 엉망칭창이 돼버렸으니까 지금 윤 대통령 하시는 건 약과할 겁니다 약과 그래 윤 대통령 그래도 상식이 있을 테니까 그냥 완전히 쥐어짜거나 그렇게는 못할 거 아닙니까 이제 선거까지 망가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죠 이걸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듭니까 나는 조선사람들이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유전자 안에 좀 그렇게 괴팍하고 좀 뭐라고 할까 전체주의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우리 체제 안에 그래서 북한이란 체제가 저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남쪽도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정치체제나 이런 게 변하게 되면 얼마나 가혹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제가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내주세요